수지이는 어디 간 거야? 야 대박 남친이 꽃 들고 왔나 봐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? 야 우리 학교에 저런 얼굴이 있었냐? 너 여기 어디... 야 여긴 왜 왔어? 니가 가져간 팬티 받으러 남자야 이리 와 아 어디 가? 내가 여기 찾아오지 말랬잖아 여기서 얼마 동안이나 기다린 거야? 1분 거짓말 5분 내가 바보냐? 대체 얼마나 기다린 거냐고 저 낙엽이 8만 7천 번 떨어질 동안 미친놈 김태성 이 미친놈은 헤어진 그 순간부터 쭉 너만 기다렸어 왜? 도대체 왜? 혹시 나 좋아했니? 아니 그럼 도대체 왜 기다렸는데? 살아겠다 죽도록 미치도록 오징어 다 따져나가도록 대성아 내가 말했지? 임수월 영원히 니가 내 편이다! 대성아 야 그래 미안하다 찌질해서 미안하다 어우 진짜 나는 맛있어 내가 뭐 다 믿을 줄지 resser 내가 무슨 일인지 내가 그 밖에 못 먹을거야 내가 더 뱉지 내가 그는 그니까 이게 그는 내게 그니까 내가 내가 난